사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악기 놀이가 뭔지 알아요? 악기 means instruments. Today we'll be playing with instruments and making music.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면 나비야. 우리 친구들 나비야 알죠? And these are my other band members. 해사리 and 하람이.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가서 drum을 한번 찾아보세요. drum can be anything that can make this beat. So pause the video and go find a drum. 우리 친구들도 가서 이런 박스 같은 거 한번 찾아서 오세요. You guys got ready? 자 이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Okay, listen to this beat first. 잘 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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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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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쉐이크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모는 이 이스터 아래다가 젤리빈 넣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So, 쉐이크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모는 이 이스터 아래다가 젤리빈 넣었어요. 하나, 둘, 스탑! 하나, 둘, 스탑! 하나, 둘, 스탑! 준비됐어요? You ready? 자, 나비야 다시. 시작!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와우, 우리는 너무 잘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악기는 Bells. Bells and Triangles and Symbols. 오케이? 준비됐나요? Ready? 시작!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와우, 우리 친구들 최고! 너무 잘했어요. That was so, so great. 오케이, 그럼 we're going to bring it all together. 모든 악기를 같이 해서 나비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피아노까지 치면서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All right, here we go. 나비야, 나비야. Oh, well, not yet. 시작!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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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를 불렀더니 우리 애벌레들이 생각나네요. 이 번데기를 속에서 다 나비가 나왔어요. 우리 예쁜 나비들이 여기 한 마리, 또 여기도 한 마리, 또 뒤에도 한 마리. 그리고 네 번째 나비는 어디 있지? 아, 이 위에 있구나. 여기도 한 마리. 우리 나비들이 다음 주에 좀 더 튼튼해지면 밖에 나가서 헐헐 날아가라고 놔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